비켜봐, 아빠 손 치워. 언니, 여기 야채 다 빼. 우리 아까 산 거 어딨냐? 저 안에 다 있어. 아, 뜨거워. 소금. 그냥 이렇게 손을 안아야 하고 다 있는 것 같아. 이거야? 어. 근데 그게 날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도. 소금 화면을 뿌려도 느낌 있게. 어때요? 최연석 셰프님보다 더 허세했죠? 오늘은 꽤 어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. 이거 아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늘처럼 잘 안 하시거든요. 안 하시잖아요? 지금 Kennels.